9번 막 크레이지 콘티 자 이놈을 쌍복 대가지로 놓고 자 안쪽에서 선행 때리고 나갈 3번 막 마베리언 쌍복 9번 3번 9번 3번 자 오늘 첫번째 승부경기입니다 실주 공백은 있지만 자 기본능력 분명히 앞서있는 마필인데 자 액면에 보여진게 없기 때문에 안팔린다 8번 막 플라잉 빅터 8번 막 플라잉 빅터 자 이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2번 런던 스피드 8번 막 플라잉 빅터 2번 런던 스피드 6번 런던 스피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